안녕하세요 옳지 잘 놀았어 천백이가 밤에 산책을 할 때 뭐 자전거를 보거나 아니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경계를 하고 경험들을 많이 쌌는데 공사장도 가보고 큰 도로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만나보게 하는 건 좋고요 아빠랑 있으니까 저거 좀 무서운 것 같은데 하는데 아빠가 가자고 해서 갔더니 괜찮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가볍게 넘어가면서 자꾸 스탭업을 해야 아이가 나중에는 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맞닥뜨려도 그냥 믿고 지나가보는 경험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들어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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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아기. 아기잖아, 선배가. 아기야, 아기. 선배가, 아기 불황이. 아기야, 괜찮아. 괜찮아. 인형이었잖아. 인형이었잖아. 아기는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아기는 괜찮지? 선배가, 얘도 괜찮아. 얘 봐봐. 얘 괜찮아, 괜찮아. 선배. 괜찮아. 괜찮아. 안녕. 자, 이렇게 타고 놀아. 이렇게 타고 놀아. 놀자. 예이. 옳지. 무서웠어, 선배가.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옳지. 옳지. 선배가, 이제 괜찮아. 선배가, 이제 괜찮아. 선배가, 괜찮아. 옳지.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인형이랑 찰떡이야? 콧끼리. 인형이랑 너무 찰떡인데? 세렝게티. 콧끼리. 그치. 요한이는 웃는데, 선배가? 엄마, 야겠군. 오오오오. 신나다. 응. 형아, 나 봐요. 형아. 형아. 인생 괜찮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뜨겁지? 응. 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청백이 진짜 용맹한데. 아까 그대 둘이 지켜주려고 막 그런 거였어. 호랑이, 호랑이도. 아이고, 이 평화를 무섭게 했어. 여기가. 나쁘다. 나빠. 나빠. 천백아. 둘이 친구야? 나란히 앉아있어, 우리 천백이? 진짜 나란히 앉아있어? 어허허허. 호랑이 물고 어디가. 엄청 용감해졌네. 호랑이 물고 누가? 물고 어디가. 동생이랑 셋이서 같이 재밌게 놀아. 호랑이랑. 어, 이리 물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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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핥아주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친구거든요. 이게 친구야. 이야, 천백이 호랑이 친구 있네? 핥아주네, 핥아주네 진짜. 근데 웃기다. 어떻게 핥아주지? 아까 애기는 무섭거든? 얘는 핥아주네. 애기는, 이 자식. 애기는 몸통을 물고 막 그러더라고.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는. 선배가 갖고 있는 인형이랑 비슷한 사이즈. 아이고, 예뻐. 얘 많이 웃는 거 봐. 뭐야? 너 왜 웃어? 형아랑 같이 놔놨어. 재밌어? 재밌어? 이제 애가 버려도 되겠다. 그랬어? 어우. 형베.